먼저 조각칼을 이용해서 오렌지의 모양을 낸다. 속살은 바뀌지 말고 겉에 노란색 부분을 이용해서 조각을 합니다. 조각을 한다기보다는 겉껍질을 벗긴다고 표현하는게 좋겠죠. 이 방법은 다양한 모양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오렌지에 이런 모양을 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렌지 모양 홈을 판 곳에 정향을 꼽습니다. 원하는 모양으로 꼽으면 됩니다. 정향은 향기도 내지만 방향제의 역할을 해서 오렌지가 썩지 않도록 도와줍니다. 정향은 꽃을 피기 전에 꽃봉우리 상태에서 말린 향신료로 족발, 돼지고기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향신료입니다.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 아이들의 눈과 손의 협응력을 높여서 좋고 또 오렌지는 껍질을 벗기면서 향이 진하게 나기 때문에 아로마, 테라피 같은 효과를 내곤 합니다. 아이들의 기분이 저절로 좋아집니다. 아로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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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마. 아로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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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